가서 밤에 곤돌라 타보고 싶어. 이탈리아만 가지 말고 아예 유럽 일주를 할까? 동유럽 쪽도 가보고 싶어. 체코 안 가봤어? 체코만 가봤어. 근데 또 가도 좋아. 지난번에 체코 갔을 때 나 미성년자라 술도 못 마셨거든. 그거는 체코를 갔다 갈 수 없지. 나는 세인트 패트릭 데이에 맞춰서 아일랜드도 가보고 싶어. 재밌겠다. 그렇지. 가자. 집에 지희 데리려고 와 강백아. 네? 자기랑 상의하려고 했던 것도 지희랑 강백이 얘기야? 애들 변시 붙으면 바로 유학 보내고 미국 변호사 파 따오게 하는 건 어때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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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